오빠는 항상 그런 식이야!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?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아니 그 말을 해야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! 국행을 안시켜줬잖아! 뭐? 그래 어떤 사람은 아닌데? 나? 잘생긴 사람? 잘생긴 사람? 그래 알았어. 내가 우리 나이트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될 거 볼게. 형님 들어오세요! 아! 잘생겼다! 기가 막혀! 야! 유상무 잘생겼다! 유상무 잘생겼어! 어? 유상무 잘생겼어! 유상무 잘생겼다! 당첨됐어! 기가 막혀! 형님! 당첨 됐어야 해! 형님 또 했어요 우리! 유상무 잘생겼다! 유상무 잘생겼다! 또 됐어요 형님! 그만해! 그만해! 당첨자가 50만명이야! 예? 여기 될 사람 있지! 4천원씩 잡으면 20억이야! 돈 많은 눈이 꼬셔가지고 오늘 한 방에 다 갚으십시오 형님! 기가 막혀! 내 속이로는! 그래? 아! 형님! 아! 형님! 아! 형님! 아! 형님! 아! 형님! 안녕하세요! 어! 맞죠? 그 인터넷에 미친놈! 왜 그런 짓을 했어요!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둘이 나가서 한잔 할까요? 야! 정주리! 너 미쳤어? 왜? 내가 다른 남자랑 이러니까 질투나? 왜? 오빠보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만나니까 신경 쓰여? 좀 적당히 좀 해! 적당히! 신경 꺼! 나한테 왜 이러는데! 너! 결혼했잖아! 야! 지집애야! 사회는 내가 맞다고! 너! 정신 안 차릴 거야? 너! 어? 뱃속에 아기도 있잖아! 뭐야 그러면은? 어? 유부녀 소개 시켜준 거야 지금? 아! 형님! 제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! 앞으로 양세반에 우리 형님이 여자 만날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! 그래? 같이 가는 거야? 다음 쿼터 제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! 그래? 그럼 나 다음 쿼터 이 쿼너! 렛츠 기리로! 같이 가는 거야? 가고! 뱃속에서 파악! 뱃속에서 파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